완주 전주 통합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이 완주군에 통합을 찬성하는 주민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. 주민 투표 여부 등 통합 결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시작된 건데요.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유진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시민단체들이 완주 전주 통합 건의 서명부를 완주군에 전달합니다. 이 단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군 통합이 꼭 필요하고, 앞으로는 정치권과 전북 자치도 등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이번 서명에 참여한 주민은 모두 6,100여 명. 통합 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준인 완주군민 유권자 50분의 1을 넘겼습니다. 앞으로 20여 일 동안 이의신청 접수와 무효 서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, 이상이 없으면 대통령실직 속 지방시대위원회의 타당성 검토와 행정안전부의 주민 투표 같은 통합 결정 방식이 확정됩니다. 서명부가 저희한테 접수됨에 따라 이의신청 등 검토를 거쳐서 관련 기관의 절차가 좀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. 2013년 완주군에서 치러진 통합 찬반 주민 투표는 제7회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기였습니다. 직전 사례를 비교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 완주 전주, 전주 완주 통합 결정 방식이 나올 전망입니다. 10여 년 만에 다시 행정 절차를 밟게 된 완주 전주 통합 과정이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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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